자켓 촬영 현장 여기는 저희의 전교 2집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 자켓 촬영 현장은 굉장히 바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또 해가지고 세 가지의 색다른 아스트로의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미! 정치원 머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되게 자연스럽죠 저희 이번 앨범 컨셉이 그거잖아요 너 그리고 나 만나서 하나가 된 우리 이번에 찍은 게 미예요 그리고 그 그것도 있잖아요 색깔도 있잖아요 네? 색깔 색깔 그쵸 이건 블루 포인트 그리고 뭐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유가 있죠 유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미소입니다 미소 너의 미소 저는 뭐죠? 희망이네요 희망 희망 너의 희망 이번 앨범 제목이 All Yours죠 네 정규 1집이 All Light 영혼의 정원에서 함께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동호셉이었는데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혹시 공부해오셨냐고 공부해오셨어요? 해야죠 아 안 그러면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치 파이팅 아무튼 머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다행히 유명한 공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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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kg 최강 최강 86 원래 모니터링을 이렇게 공중에서 해줘야지 이게 맞지 최대한 천천히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가 너께 너의 웃음이요 너의 웃음이요 Das는 나의 웃음이요 나한테 지내 유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나왔어요. 한 번만 주세요. 얘가 잘 나왔다고. 곰돌이가 잘 나왔더라. 곰돌이가 잘 나왔더라.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은. 곰돌이 진짜 귀여워. 위에 사람은. 잘 나왔는데.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맨발이야? 제 발톱 잘랐나? 봐야겠다. 발톱 잘랐어? 잘랐어? 잘랐네. 잘랐어! 잘랐어요. 그래서 잘했네. 원래 쟤는 나무에 발톱만 딱 걸쳐 서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잘랐어. dresser jet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숟가락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아 춤추기가 많으시군요 자 깨끗합니다 아 피자 피자 드셔보세요 아 뭐야 아 소리가 안 좋죠 아 소리가 안 좋죠 아 아 아 진짜 원래 편의점 조심한 듯 좋아 좋아 아 지금은 햇빛이 많이 맞나? 어? 햇빛이 많이 맞나? 아니, 이놈 뭐해. 밥집에 가라 보자. 왜 이렇게 가슴에 토이 많이 났냐? 그게 맞아요. 그린 거야? 그린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어디서. 아, 근데 여기 어디서. 아, 그래. I'm gonna do the moon. 형, 오늘 손가파튼네, 손가파튼네. 여기 봐요. 렌즈 보라고, 렌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왜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이거 한 번, 안 돼, 한 번. 한 번, 안 돼, 한 번 더 해주세요. 야, 눈 나빠져. 뜨거워, 이거도 안 돼. 이거 뜨거워, 이거도 안 돼. 야, 하고 싶다고요? 하고 싶다고요? 오! 오, 형! 어때요, 얼굴에 점 찍었는데. 이거 컨셉이에요. 좀 더 섹시함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점을 몇 개 추가를 해봤습니다. 일단 찍어보면서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은 카메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멤버들의... 이거 한 번 해줘야죠. 다키 씨 여기가 어디죠? 다 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아스트로의 장교 2집 자켓 자르는 현장입니다. 저희가 미는 성숙한 소년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때요? 좀 성숙한 소년미 같지? 누구야? 누구야? 저는 원래 사진작가가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사진기를 잡았더라면 포토그래퍼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 좀 반대로 해. 여기가 안까봐요. 아니, 그냥 쓰고 있으면 돼. 컨셉이에요, 컨셉이에요. 컨셉이에요. 약간 느낌 있게 나왔을 거예요. 너를 보는 나, 나를 보는 너. 너와 나. 너와 나 하나가 되는 우리. 그리고 우리. All your. 상상적이고 여덜밤 하늘에 떠오르는 별 하나 담장에 서너 우린 결국 이럴 테니까 더 완벽해진 느낌 아닌가요? 아직도 못해 준비됐어요? 네! 레디 액션! 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책장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멋있게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 바둑판이에요? 아 바둑판 컨셉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언제나 검정색 그리고 흰색으로 그러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 마음을 여기다 담아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런 옷을 준비했어요 두 가지 몇 개 없나요? 네? 두 가지도 많아요 사실 목소리를 담당을 해가지고 나의 목소리를 마이크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꿈과 이제 그 희망을 찾길 바라며 그러니까 아로아의 목소리가 되어주겠다 아로아의 목소리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컨셉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비니가 할 겁니다 현지 은우 씨는요? 보니까 여기 딱 보이는데 제가 맞춰볼게요 혹시 울고 싶지 않아 큰 의미가 있어요 흘리지 않도록 아니면 가끔 흘리도록 흘려도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기쁨에 눈물도 있고 오늘에도 괜찮고 같이 흘려주든 위로 해주든 두닥두닥 해주는 것 같아요 라키 뭐 맡고 있죠? 저는 이제 희망 아 희망 희망 어떤 희망을 드릴 거예요? 어떤 희망도 네네 잦은 희망도 크게 만들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어떤 희망인가요? 저는 이제 희망 같은 경우에 만들어낼게요 자 어떤 희망인가요? 아 무슨 컨셉이야 그냥 희망입니다 희망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로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 네네 저 머리를 붙였는데 어때요? 아 붙인 거였어요? 네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건 색깔이 이름이 뭐예요? 코토리 베이직 아 뭐요? 도토리요? 코토리 코토리요? 밥 먹었어요 그래요? 저는 샐러드 시켜가지고 이따가 그 쉬림프 샐러드 먹을 거예요 살 빼고 있는데 얼마나 살 뺐어요? 저는 시작한 지 2주 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래서 4kg 뺐어요 4kg요? 이거 얼마나 줬던 거야? 아님 보여줄 수 없다 아직 5kg 자 촬영 맛간을 이용해서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차돌레니 안 드실게요 맛있어? 네 그럼 여기 옆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네? 진짜 밥 먹고 점점 어 그래 비니한테 제가 이제 착한 말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멤버들한테는 막대하더라도 비니만큼은 제가 좋은 말 착한 말 비니만 우리 약속했지 많이 먹어 비니 잘 어이구 잘 먹는다는데 내 새끼 천재모가 취한다 진짜 맛있어 우리 어디서 안 먹어 나 대신 많이 먹고 뽁뽁 씹어 먹고 딱 하나 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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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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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아 아휴 천재모가 찬성 그렇지 꼭 씹어 먹고 꼭 꼭 응 먹고 싶겠네 잘 먹는다 예 와 저러가 이거 엄청 커 야 차돌이 엄청 많네 야 차돌이 엄청 많네 이거야 그래 어림때는 건더기를 안 먹었는데 건더기를 많이 먹어요 진짜로 많이 먹고 와 비니 응 reduces pop 음, 다 들어갔으면 완벽하게, 빠져나가서 다 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쁘다. 이쁘다. 나 들었네. 그냥 그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제 스무디가 먹고 싶은 거죠? 제 스무디를 실제로 못 먹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지마 형 내가 줄게. 맛있어? 제 스무디가. 제 스무디가. 여기서 변화중. 이쁘다. 흑미라、 비 np. 루카! 요즘 별로 안 웃었나 봐요. 웃을 때부터 입술이 떨리네. 요거 이제 떨리는 거. 날 이끈 저 태양이 오히려 날 태우고 삼킨대도 그보다 더 뜨거워진 심장으로 태양 속을 향해 가 성냥이 솔직하게 하나도 안 뜨거웠어요. 굉장히 무섭긴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빨리 불고 막 했어요. 불도 되게 이쁘게 나오고 이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입에 물줄이야 성냥은. 굉장히 분위기 있고 그리고 멤버들도 굉장히 멋있게 나와서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나 마나 산하가 뒤에서 내 집 이러고 있겠지. 전 보지 않아도 압니다. 맨날 그래 왔기 때문에. 뭐라고요? 뭐? 뭐라고요? 나 보고 있는데 보고. 아니 아니. 괜찮은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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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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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대로 해야 돼. 그렇게 안 넣고? 아 왜 이렇게. 서스라 포즈를 계속해서 해야 돼. 뭔지 모르겠어. 야 이렇게 미세도 안보여 잘 나왔다 오늘 마이힛 하얀 빛을 잃어 가던 비날도 You always had my back 어둠을 더 둔 like a star 고요한 새벽 무수히 많던 별도 가끔 보이지 않아 Look in the mirror 날 깨우는 듯한 기억 닿을 수 없이 멀리 있어도 더. 진짜 영화 한 번만. 더. 칭찬받아. 이렇게 안 내리면 무료뿐인데. 잘한다. 다들 입에 침을 바르고 하시는 얘기인지. 시작하기 전에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촬영을 임했습니다. 난 너무 많이 바라보라고. stemming last 10m 여기가 잘 나와요 here we go we need aủ 2.5T 4.5T 팝 waste 정규 2집 All Yourself의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 정규 2집 All Yourself의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 정규 2집 All Yourself 1집 All Yourself의 위로 아 제가 막내로 말하자. FF1 말하자. 에서는 표현은 아이는 조금 수월하지 않았어요. 두번째가 참 어려웠어요. 다른 촬영 중에는 수월했나 보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세 가지 버전을 준비를 해봤잖아요. 아 맞네. 그래서? 이 멘트 내가 하려고 그래. You랑 Me.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켓 촬영이 굉장히 또 맞아요? 맞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라색으로 했잖아요. 네 보라색으로 해봤어요. 사실 지금 동공이 한 적 있는데? 어스가 한복이야. 안돼요. 유미어스로 이렇게 좀 많은 걸 시도해봤으니까 우리 아스트롯을 열심히 했으니까 아로아 여러분들도 열심히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아로아 씨. 아니 이게 5분 간격으로 바꿔줘야 돼. 바꿔줘요. 팔 진짜 무거워. 레드. 레드. 블루. 레드 블루. 퍼플. 퍼플. 해가지고 퍼플 때는 약간 진짜 이게 퍼플이죠. 맞아요. 우리 아로아를 생각하면서 찍었습니다. 1번 명대로 All Your Steeds 다 우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 진짜 다 준다는, 드린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일단 너도 확대하고 있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냐? 자! 자! 왜? 왜 눈치 마. 저희의 정규 2집 미니, 아니 미니엘군. 정규. 정규. 내가 너무 많이 하면 기대해주세요 할래? 오케이 오케이. 우리의 정규 2집 미니엘, 아 미니엘군 아니에요. 우리의 정규 2집 All Yours 많이 기대해주세요. 순대요. 죄송해요. 순대요 잘못한 거 아니야? 네 잘못한 거 아니야? 너 귀가 조그만한 이유가 있어? 자! 지금까지 영원한 별 싹 하셨습니다. 자! 아스트로의 정규 2집 All Yours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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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거.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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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겐 남다른 의미 이젠 내 곁에 옴탉이로 가득해 Never gonna give you 널 기억해 You always save my life 수많은 점이 이어지려 하네 Now I can't hear you I can't feel you Change my world 깜깜한 밤이 길어지려 할 때 정규 2집 월 유얼스 자켓 촬영을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제가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게 되어가지고 엔딩 요정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화보 같은 자켓 촬영이 나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엔딩 요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요정은 특별하게 특별하게다가 엔딩 요정은 특별히